자, 네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올림픽 게임즈 잘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스포일링 이벤트가 우리의 정서, 혹은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 같아요. 전 세계인들이 경쟁을 하고 그 안에서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열광하기도 하고 이러죠. 새로운 종목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생기고요. 저는 스키 타면서 총 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그래서 저런 종목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알려지지도 않고 했지만 참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 십몇 킬로 정도를 달려와서 국적에 관계없이 와가지고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 우리는 어쩌면 지구인이라는 공통점도 있나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종목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막 이랬었는데 참여한 모든 선수들 1등이든 꼴찌등 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어쩌면 이게 진정한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토익 시험을 여러분들 치르시면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성적이 잘 나와야만 스팟 라잇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자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131번부터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ABCD의 선택지가 모두 부사 맞지요? 자, 그리고 Formerly라고 하면 이전에 라고 하는 뜻이고 Promptly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무조건 답이다. 생각나죠? 그런데요. 정말 충격적으로 딱 한 번, 딱 한 번 여태까지 토익 십몇 년 동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머릿속에, 그죠? 십몇 년 동안 제가 토익을 갔다 여태까지 치러 오면서 시험을 계속 이제 봐왔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Promptly가 오답이 되었던 첫 번째, 그죠? 네, 케이스였어요. 실제로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달에 한 번 그걸 한 번 내봐야지 라는 생각이 있어서 문제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아무런 해석도 하지 않고 그냥 B번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답 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언제? 비상시에. 마지막에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이 문제를 읽을 시간도 없을 때는 무조건 B번에다 답을 써서 맞으면 다행이고 맞을 확률은 99.9%지만 자, 그래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즉각적으로 Without Delay의 의미가 되겠고요. Particularly 라고 하면 특히 라고 하는 뜻이고 Properly 라고 하면 적절하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Wall-to-wall Trampoline 자, 트램플레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위가 이제 천 그물이나 천으로 돼 있잖아요. 뭐 그물보다는 천이 맞겠다. 신축성 있는 천 그래갖고 애들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갖고 막 이렇게 점프하면서 그죠? 자, Everybody 그죠? 네, 점프하면서 자, 막 돌기도 하고 이게 트램플레인이라고 하죠.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그 Wall-to-wall Trampoline 이라고 하니까 벽에서 벽까지 그죠? 이렇게 탁! 이어져 있는 그런 트램플린 건축 건설 그거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의미고 With는 워낙에 해석이 많으니까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업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Jump Metropolis is a favorite destin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dest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목적지로 번역하면 안 되겠죠. 자, for year를 보시면 Children and Adults Alike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들 자, 그 다음에 성인들 Alike는 형용사, 부사, 동의령인데 부사로는 equally의 뜻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애고, 어른이고 간에 동등하게 똑같이 자, 양쪽 모두에 대한 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착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사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회사예요. 자, 뭐와 관련해서? 바로 Wall-to-Wall Trampoline Construction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 다음에 나와 있으니까 가장 좋아하는 데 얼마, 어떻게 가장 좋아하겠어요? 이전에 가장 좋아했던 이라고 하면 워즈가 나왔어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적절하게 가장 좋아하는 아니요. 특히 가장 좋아하는 자, 그런 업체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점, 종착점이라고 쓴 이유는 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회사다 라고 하는 의미로 데스티네이션을 저기다 쓴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휴대전화를 살 때 어느 어느 회사가 자, Favorite Destination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라고 하면 최종 선택물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해석만 잘 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었던 문제였고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Promptly가 항상 답이었다. 라고 하는 통계는 딱 한 번 깨진 적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132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같지를 않네요. 자, 뭐 이 아이는 당연히 의문사이거나 아니면 관계대명사가 될 것이고 이 아이는 또 의문사이거나 관계대명사죠. 얘네들은 그냥 대명사고 대명사, 행용사, 동일형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일단 앞쪽에 주어가 누가 나와 있죠? 앞에 하나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뒤쪽을 쭉 보니까 동사가 여기 나와 있고요. 중간에 이것이 끼었는데 동사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접속사 플러스 주어의 역할을 겸하는 관계대명사에 주격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면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맞나요? 자, 아니면 뒷쪽에 이제 has established 다음에 이미 목적어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타동사와 목적어가 나와 있으므로 결국은 주격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로서 쓰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a번밖에 없죠. 여기 만약에 주어를 쓰시게 되면 목적격관계대명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셈이니까. 그런데 자, 주어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데이가 나오거나 디즈가 나오게 되면 일단 뒤쪽에 있는 has라고 하는 동사랑도 전혀 어울리지 않고요. 데이나 디즈가 어떻게 단수동사가 만납니까? 자, 그걸 모른다고 쳐도 주어 동사의 목적어까지가 다 나와 있는데 뭔 놈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이건 개념이 탑재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do this green garden 이라고 하는 자, 회사가 있는데요. 자, 근데 그 회사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established itself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establish는 확립하다 설립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자신을 뭐뭐로써 바로 premier location for all your gardening needs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원예라고 하죠. 그래서 정원관리에 필요한 것들 그것에 대한 최고의 그런 장소로써 자, 그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립해온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예요. 이해 됐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떻다고요? will be opening 자, 열 겁니다. 뭘 엽니까? 바로 새로운 장소를 열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 across town this summer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어디에? 바로 across town 이 되니까 새로운 로케이션을 자, 그 도시를 가로질러서 도시의 건너편에다가 자, 어떻게? 자, 만들 거다. 언제? this summer 올 여름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132번은 자, 주격관계대명사를 찾는 문제였으니까 문제 해설은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해석의 과정에서만 여러분도 establish itself as 와 같은 이런 부분들만 해석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셨으면 자, 괜찮았겠다 싶습니다. 자, 문장의 정확한 해석은요. 각각의 문장 성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면 해석은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어휘력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33번입니다. when부터 시작해서 in case까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는데 모두가 다 접속사예요. 다만 이 아이는 접속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접속사로서 자, but과 같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주어동사가 결합된다고 했을 때 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부사로서 사용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부사로서 사용될 때도 의문문에 쓰이거나 아니면 부정문에만 쓰이잖아요. 따라서 backing up the data on your computer 라고 하는 자, 어구와는 전혀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범부터 먼저 지우시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왜는 뭐뭐 할 때 as if는 마치 뭐뭐 하는 것처럼 인케이스는 자, 만일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라고 하는 부사들의 접속사거든요. 근데 뒤쪽에 주어동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뭘로 봐야 돼요? 그렇죠.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에서 접속사와 주어를 지우고 동사를 ing로 바꿨는데 자, 문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어떻게 다시 복원시킨 자, 접속사 플러스 분사 구문의 구조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충분히 이제 설명이 다 끝났으니까 해석해 보세요. 자, 그래서 당신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backing up 백업하는 거죠. 한국말로도 요즘에 백업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Please be sure 확실하게 뭐하라? Suspe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시중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Suspend 는 일시중단하다 의 뜻입니다. 펜드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중간에 매달려 있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성들의 펜던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목걸이에서 매달려 있는 부분이 펜던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Suspend 가 그래서 일시중단하다 의 그런 뜻이에요. 뭘 일시중단시킵니까? 중간에 걸어놓는 거죠. Energy saving settings 가 되겠어요. 아, settings가 뭐예요? 설정이죠. 에너지 세이빙의 설정을 갖다가 일시중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이렇게 나와있네요. 당신 You may have 당신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settings가 되겠어요. 자, 요건 have to를 여러분들이 끊으셔야 됩니다. have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야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됐나요? 자, 그리고 to는 뭐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장합니다.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절차나 과정 그러니까 backing up 이라고 하는 절차의 완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자, 에너지 전략의 그런 어떤 설정 환경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일시중단 해야 된다. 뭐 할 때? 단순하죠. 자, backing up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연결하는 게 문맥상 가장 맞는 거죠. 자, 그러니까 133번은 당연히 적절한 접속사를 A번으로 고르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정확한 해석만 된다면 어휘 문제를 못 맞출 이유는 별로 없답니다. 자, 134번 가시고요. able부터 시작해서 approximate까지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able은 유능한 자, common이라고 하는 것은 흔한 공통해 considerate는 사려 깊은 그런 뜻이죠. 자, 사려 깊은 complaint다. 불평사항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approximate는 대략적인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반이어는 뭘까요? 대략적인 거니까 정확한이 반이어가 되겠죠. exact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자, 동사가 어디 있죠? revolve aroun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그 앞쪽이 주어라는 얘기인데 누구 사이에 patrons는 단골 고객들 후원자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이 나오네요. 식당의 단골 고객들 사이에 자, 어떤 불평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불평사항일까요? 네, revolve는 돌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 주변으로 돌아다닌다. 자, 이해됐어요? 어디 주변으로 돌아다닙니까? 자, 음식의 량 주변으로 돌아다닌다. 그리고 음식의 량은 당신이 받게 되는 것이고 자, for the money you pay. 자, 당신이 지불하는 돈이에요. 이것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이죠. 내는 돈에 대해서 당신이 받는 음식의 량이 어때요? 적은 거죠. 그래서 내는 돈에 비해서 자, 당신이 받게 되는 음식의 량 이것이 있어요. 이 주변으로 불평사항들이 떠돌아다닌다. 이거예요. 불평이 자, 뭐뭇과 관련이 돼 있어요. 라고 번역하시는 것이 번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격은 불평사항들이 어디어디에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이것이 지격이에요. 그럼 어떤 불평사항들일까요? 일반적 불평사항들이에요. 사람들이 제기하는 일반적 불평사항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revolve around 라고 하는 표현은 자, revolve가 말 그대로 뱅글뱅글 돌다의 개념이니까 지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이나 주제 따위가 뭐뭐 주변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지격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고 아, 음식의 량 주변으로 관심이나 주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식당은 어때요? 맛은 괜찮은데 양을 너무 조금 주나 봐요. 야, 그럼 한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이런 식당은 맞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음식량 그죠? 먹을 것 같고 말이에요. 그죠? 예, 인색하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양에 대한 불평이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135번으로 가겠습니다. 35번에 ABCD의 선택지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내 따다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뜻도 똑같죠. 자, 그러면 결국은 수태시제를 따지는 어떤 문제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주어는 무엇입니까? 자, 바로 Sneaky Shoes Athletic Line 이라고 하는 게 주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복수동사를 지우세요. 없어요. 테루 갑시다. 능동, 수동을 따져보는데 딱 보니까 아, 목적어가 없어요. 희망의 빛이 하나 쫙 내려왔죠. 수동을 찾으세요. B 플러스 ING 능동 Have 플러스 PP 능동 자, B 플러스 PP 수동 그 다음에 자, 이거는 Have 플러스 Have 플러스 PP 자, 그 다음에 B 플러스 ING입니다. 이거는 완료시제이면서 진행형인 거지 수동은 아닌 거죠. BPP가 없으면 다 능동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C번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프로모트는 잘 아시겠지만 사람에게 쓰이게 되면 누구누구를 승진시키다. 사물이면 증진, 촉진 판촉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목적어가 없죠. 이거는 프로모트는 대표적인 타동사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이랍니다. 해석 한번 해볼까요? Up until this point 지금 이 시점까지 자, Up은 완전히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until과 결합되니까 완전히 지금 이 시점까지 자, until은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기 때문에 Up until도 전치사, 접속사로 함께 씁니다. 현대 영화에서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까지 자, 이 회사의 Athletic 자, Line이에요. Line은 어, 같은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한 종류 품종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자, 바로 운동화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자, has been promoted 바로 판촉이 되어져 왔어요. 누구에 의해서 홍보가 되어져 온 것이죠? 바로 농구 스타가 되겠습니다. Ronald Winners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해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35번까지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가장 난이도가 낮은 수준의 수태시제를 따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요즘엔 30번대 문제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우리를 기쁘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자, 그러니까 집중력만 잃지 않고 잘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다섯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또 화면을 또 체인지할 그런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136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36번부터 후반부 강의 좀 시작을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는 난코스입니다.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가셔도 지금부터는 정말 주의집중력을 발휘하셔야 되고요. 모든 문장이 깔끔하게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되는 부분이라도 잘 엮어서 가능하면 자, 정확한 해석을 하려고 여러분들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모르는 부분들은 추측하더라도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보실게요. 36번은 ABCD의 선택지가 그래도 자, 가슴을 쓸어내리게 합니다. 접속사 on behalf of는 누구누구를 대표하여 대신하여 라고 하는 전치사 for this reason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이 아이는 on the other hand는 이것도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의 부사로 봐도 되죠. 이런 이유로 그런 뜻이고 요거는 지금 다른 한편으로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어떠한 품사가 들어갈까부터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어가 또 나오고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her mother 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이하에는 지금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가 이미 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전치사 이하에는 이외에는 나올 수가 없죠. 자동사에 전치사 명사 갑자기 명사가 나오는데 얘를 어쩌라고요 지금. 접속사가 끌 수도 없는 거고 부사가 나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후... 주웠다. 알겠죠? 이런 문제는 빨리 답을 쓰세요. 해석이 필요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오케이. 에버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따님이요. 연설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 웃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따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누구를 대신해서? 그녀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죠? 바로 she was to 여기서 she는 누구예요? 바로 어머니를 의미하겠죠. 어머니께서 to distraught 이렇게 돼있어요. distraught 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문맥을 통해서 유추해 보시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대단히 부정적이죠.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대신해서 장례식장에서 감사의 그런 어떤 인사를 전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결국 distraught는 제정신이 아닌 심란한의 뜻인데 이 단어는 토익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까지 정보를 드려보고요.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하고 136번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37번 갈게요. 37번은 ABCD의 선택지가 또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요것도 하우는 지금 의문사일 수도 있고 자 의문부사 그 다음에 관계부사 부사 부사 자 이하에 절이 와야 될 텐데 자 보니까 주 섰어요. 온 이하에 지금 명사가 와야 되는데 자 보니까 주어와 동사가 지금 딱 나와있네. 그러면 여기에는 의문부사가 나오는 게 다 타당하죠. 이해됐어요? 자 쏘는 뭐예요? 부사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부사가 여기 나와서 쏘킥클리 하면 얘는 말이 되죠. 근데 이 온에 걸리는 명사는 누구예요? 그러면 도대체 쏘킥클리가 지금 부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베리도 부사니까 안 됩니다. 물론 쏘는 부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지만 갑자기 여기서 등이 접속사 얘기를 하는 건 생뚱맞으니까 안 되겠고요. 에스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후유 그죠? 130번 때 후반대 문제인데 빠른 정답 선택이 가능하겠어요. 되었나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정답을 A번으로 선택하시고 야 그래 언제나 항상 관건은 품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시면요 Future Orders 미래의 주문입니다. 동사 어디 있어요? 바로 Will depend on 미래의 주문이 어디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뭐에 대한 주문인데요? 바로 이 회사의 Window Coverings가 되겠어요. 창문 덮개 아닙니까? 창문 덮개에 대한 주문이 어떻게 된다? 무엇무엇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자 바로 How quickly는 자 전체가 하나의 부사로 보면 되겠죠. 얼마만큼 빨리 자 첫 번째 선적품이 판매되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원래 문장 뒤에 있었던 아이인데 의문사를 포함한 어구이기 때문에 문장 앞으로 이렇게 도치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변형하면 이 자리에 이제 quickly를 주고 형용사 quick과 같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주어가 나와 있고 여기에 있는 cell이라고 하는 단어가 타동사로 쓰이진 않았죠? 자 셀은 자타동사가 다 있는데 자 첫 번째 shipment가 스스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리다의 자동사로 쓰였다고 했을 때 이 아이는 부사가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사를 집어넣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how라고 하는 의문사가 정도의 얼마나 라고 하는 의미의 자 의문 부사로 사용될 때는요 이 아이의 형용사나 부사가 반드시 오는데 형용사가 들어가느냐 부사가 들어가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덩어리가 자신의 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던 아이가 앞으로 빠져나왔느냐에 전쪽으로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137번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8번이고요. 3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품사가 같지 않은데 fourth는 앞쪽으로 라고 하는 뜻의 부사죠. along은 주로 전치사로 많이 씁니다만 부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주 이런 뜻이죠. walk along 이렇게 가면 쭉 걸어 이런 얘기입니다. further는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죠. 추가적인 추가적으로 먼 멀리 이런 뜻입니다. away는 부사입니다. 근데 뭐가 필요해요 여기는 보니까 음 자 must meet 다음에 목적어가 딱 나와있고 그 다음에 set 다음에 자 블랭크가 들어가니까 전치사로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 맞죠? 이 자리는 부사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다 부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set 뭐 뭐 뭐가 지금 그 문장이 필요하냐를 따져보시면 되는 건데요. 그 set과 함께 결합될 수 있는 아이가 지금 여러분들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있나요? 없으시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처음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뭘 받죠? 바로 law degree가 되겠습니다. 법학 학위가 되겠죠. 법학의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자가 어떻게 충족시켜야만 되겠다. 자 모든 자격 요건들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야 돼요. 자 근데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된 거죠? set blank set forth 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 그래서 set forth 라고 하는 것은 제시하다 발표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제시된 겁니까? 주정부에 의해서 제시가 된 거고 그 주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된 거죠? 적용이 되는 거죠. 그들이 바로 뭐예요? 바로 requirement 요구사항들이 되겠어요. 자 요구사항들이 적용되는 주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주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죠? 제시되고 발표된 됐습니까? 제시되고 있는 자 모든 자 요구사항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 충족시켜야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데이는요 requirements 라고 보기보다는 applicants 라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그죠?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 그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 적용된다. 자 여기는 적용된다. 다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는 자 요 apply를 적용의 뜻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됐죠? 적용의 뜻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것들이 적용된다로 보는 게 맞겠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바로 requirements로 다시 보는 게 맞겠어요. 자 혼돈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것들이 적용되는 그런 어떤 주가 있는데 주에 의해서 아우 어떻게 된 부과된 요구사항인데 자 어떻게 돼야 될까? set forth 는 뭐뭐를 제시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수거를 모르셨으면 고수거만 잘 외워두시면 되는 거죠. 역시 130번 때 후반 때 어휘 문제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좀 출제가 됐어요. 자 39번은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할까요? 자 39번이고요. 39번은 ABCD의 선택지가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는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나요? 감정 동사 생각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감정 동사는 무조건 타 동사인 거 아시죠? 자 숫자부터 따져보겠습니다. ABCD가 다 동사니까 자 데이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수 태 시제를 따져보니까 단수의 동사는 없고요. 태로 가니까 자 능동이 하나 있고 수동이 있고 또 능동이 있고 능동이 있습니다. 왜 목적어가 없죠? 수동이 답이에요. 해석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빠르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다시 한번 에휴 다행이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정답을 비번으로 쉽게 내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답 냈고요. 자 해석해 보실게요. 마셜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가 에 할당 받았습니다. 어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할당해 주다의 수요동사의 개념이 있죠. 수요동사는 수동이 되면 자 삼문형이 돼서 삼형식이 돼서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습니다. Their Own Account Agent 가 되겠어요. 에이전트는 뭐 대행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들 자신만의 Account Agent 입니다. Account 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거래처 거래관계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미디어 회사가 할당을 받았는데 자 그들 자신 그러니까 이 회사 자신만을 위한 Account Agent를 할당 받았대요. 자 한국말로는 음 거래처의 대리인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전담 직원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전담 직원을 갔다가 할당을 받았답니다. 저 미디어 회사가. 그런데 뭐하기 위해서 바로 보장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거죠. 그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점을 보장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는 지금 뭐가 생략된 거죠. 중간에 당연히 주호동사가 왔으니까 That이 생략된 거예요. 목적어제를 That이 생략됐습니다. That 이하를 자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뭘 확실하게 하는 거죠. 바로 그들이 만족하고 있다. 어디에 만족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거 만족시키다의 타동사였다는 것이고요. 마케팅 서비스가 되겠고 마케팅 서비스를 설명하면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회사 프린스턴 터블릭이라고 하는 회사에 의해서 제공되는 모든 마케팅 서비스에 그들이 만족하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담 직원을 할당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었죠. 자 여기까지 해서 139번까지도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자 마지막 140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40번은 ABCD의 선택지가 모두 뜻이 같지 않아요. Hesitation은 뭐 당연히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것을 말하겠죠. 자 그 다음에 Recruit 라고 하는 것은 채용의 뜻이잖아요. 원래 Recruit 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동사로 채용하다의 뜻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모집하고 채용하는 채용활동 구직활동의 의미가 있겠고요. Discrepancy는 Gap의 뜻이에요. Gap Gap을 또 의류 브랜드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어떤 차이를 나타내겠죠. 자 그 다음에 Concept는 당연히 개념의 뜻이겠고요. 그러면 네 개의 명사 중에서 자 뭘 답으로 쓰시는 게 맞을까요? 자 보시면 Brewers Academy 라고 하는 곳이 Was designed 그죠?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round the blank 자 뭐뭐뭐 그죠? Around 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요 단어가 뒤쪽에 이제 설명이 좀 되고 있어요. Students learn bes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최고로 잘 배울 수 있는 거죠. 뭐 할 때 자 바로 Able to interact with the world around them 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어떻게 합니까? 아 Interact 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자 상호작용을 할 때 그죠? 상호작용을 잘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상호작용을 잘 할 때 가장 잘 배운다 라고 하는 뭐뭐뭐 됐어요? 그런 컨셉이 되겠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Around는 자 뭐뭇에 금방으로 라고 하는 얘기니까 뭐뭇에 맞춰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그런 컨셉에 맞춰서 디자인이 되었다 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정확한 해석을 하기가 만만치는 않았던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Around 같은 단어 학생들한테 해석을 시켜보면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맥에 맞춰서 자 이런 컨셉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세상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세계와 Interactive 를 Interact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를 얻고 또 전달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최고로 잘 학습효과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컨셉에 따라서 자 그것에 맞추어서 어떻게 디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의 해석은 실제로 모든 품사의 해석 중에서 가장 난해합니다. 전치사 자체가 용래가 워낙 많기도 하고요. 한국어와 정확하게 개념을 다 일치시켜서 이렇게 번역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뭐뭐 근처로 근방으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자 그것에 맞추어서 디자인이 되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번역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30번 때 후반 때 문제들을 지금까지 좀 다뤄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다뤄보니까 어때요? 30번 때 후반 때 문제는 역시 해석이 좀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개 포함이 돼 있죠. 여러분 항상 시험을 보러 가시면 정말로 집중력을 잘 발휘하셔야 되는 자 그런 번호 때 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네 번째 강까지 강의를 모두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Part 5가 이제 다 끝났고요. 혹시라도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다 몰아서 보려고 하시는 학생들은 그러지 마시고 자 이제 잠깐 휴식도 좀 취하시고 며칠에 나누어서 이 강의를 보시기를 꼭 당부를 또 다시 한번 드려요. 자 그러시면 네 번째 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